오리큰 밸런타인 반갑습니다 오리큰 밸런타인입니다 잘생겼어 오리큰 밸런타인이 한 3,4개월 동안에 화끈, 아니 화끈, 달콤, 쌉싸름한 외도를 마치고 고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외도에서 저희가 만났던 정말 멋진 아름다운 분들이 저희 안방으로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안방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들 안방에서 노래보는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달콤한 외도를 했었다면 오늘 거기서 만난 분들에게 저희 안방에서 같이 한번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됐습니다 화끈하게 노래 볼 준비 됐습니까? 그렇다면 브로큰 밸런타인 다음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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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곡